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태형아! 조금 더 가보면 내가 보기는 좀 낮은 나무가 나올 것 같아 어? 은정아 은정아 야 이거 저거 파파야 아니야? 파파야 파파야 할 수 있어? 잠깐만 저 올라갈게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어 나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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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?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미안해 됐어 잠깐만 오 뜨거운데? 오 천천히 했대 천천히 잠깐만 내가 나무를 잠깐만 잠깐만 매달려 있어 봐 우리가 다시 내려가 우리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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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앞에 있는데 조금만 파파열매가 위치가 맨날에 있는 거예요 안 따기도 뭐하고 따기는 힘들고 안 따자니 아깝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깝게 해볼게 아깝게 해볼게 아깝게 해볼게 아깝게 해볼게 내가 올라갈까 정말 위험해 내가 할게 이게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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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아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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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그 파파이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정말 환호성을 질렀어요. 어떻게 보면 저희 맛있는 먹거리 과일 처음이거든요. 그 생각 때문에 사실 힘들고 무섭고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무섭다 해야 되는데. 큰 거? 이제 좀 요령 알겠지? 응. 오! 좋았다 좋았다. 떨어졌다. 오케이. 오! 오! 야! 대박이다. 지금 그러면 된 것 같아. 또 이동하다가 왜 이렇게... 안 되겠다. 어떻게 올라왔는데? 됐어 이제 됐어. 은정아 됐어. 저거 따자. 아니야 은정아! 이거 아까워. 됐어 은정아 이제 된 것 같아. 은정아!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 이 자리에? 이거를 먹기 위해서... 우리가 뭐 하나 잡아놓지 않는구나. 됐어. 어 됐다. 우와! 어 됐다! 우와! 어 됐다! 됐다. 이제 좀 속이 시원해? 시원해. 아니야 그만 이제. 은정아. 은정아! 이거 올게요 총. 하나 둘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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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. 가자 이제. 은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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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. 은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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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! 아유! 가자! 아이! 아 문 걸을까 좋다! 와 은정이가 좀 호역이 있어! 이것저것이 있는 것 같고 있어, 있어!